여자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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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우리의 영상으로 와주신 새로운 영상입니다 우리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알아시야와 알아시야와 알아시야와가 없던 도시냐면 여기가 효도의 명소 그렇지? 엄청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기모노 입고 여기 한번 구경해 볼까 네 가자 여기가 도게츠키온 타리 에요 여기 메인킬에는 또 다른 식당 카페 길거리 음식 이런 많은 식당 도 Derek 여기에 termico 가위 유나의 honorable 잼 necess단 연주 여기! 여기가 나의 김예로를 매일 구매하는 김예로라 유메요토는 여러 개의 수출구소 그리고 여기가 아래시마에서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빼고 이 가격은 정말 매일 매일 날짐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여기가 많다! 어디에 있는지? 너무 많다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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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할래? 오케이 이거 나랑 잘 어울릴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스스로는 이런 거 선택 안해 그래서 모르겠어 잘 어울릴 거 같아 이 옷은 흰색이야 이 옷은 흰색이야 이 옷은 흰색이야 좋아 좋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, 지금 이 옷은 흰색이야 아주 예쁜 색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흰색이야 지금 흰색이야 오늘 흰색이야 오늘 흰색은 흰색이야 흰색이야 그리고 흰색이야 여기less 흰색이야 이 옷은 흰색이야 과연 흰색이야 이렇게 이 옷은 흰색이야 이건 흰색이야 이렇게 이 옷은 흰색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제품은? 네 이거 최고 마지막 룩 이 룩이 또는 우리의 장칼을 드려야 합니다 이 룩은 이 룩은 이 룩이 더 이상할 수 없어요 이제는 더 작년 이 룩이도 너무 좋았어요 이 룩은 룩이도 좋아 이 룩이도 너무 좋아 이 룩은 룩이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알곤 푸야 덕디의 찬건을 아 오디 잘 じゃゃゃゃゃゃゃゃ Đĕā 아 아 야 아 쿠키 패 아 아 아 뼈 음 상 젠관 Ah 아이고 한아 목고치고 미니야 씨 루세는 미니가 뭔가 botánita 오이 맥은 이곳은 이곳은 모든 이곳은 어떤 당국 또 반드림 어죽 이런 이곳은 이곳은 sandía wow 이럴고 이제 이곳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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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나중에 저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면은 면을 확인하고 그것은 면을 먹기 위해 면을 먹기 위해 면을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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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면을 먹기 면을 먹기 면을 먹기 ème би valuable 킷 이것은 면 이것 있는 Mexrac للم 고기 어리도 와우 와우 귀여워 됐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미타라시로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골고루 치코 오우 음 맛있어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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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에서 들을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다 물이 빨리 가! 빠르게 하얀다 김치? 김치에 너무 좋아 이제 김치에 불편한 것 같아 일본어 나 일본어 빨리 우리에선 도로 임무소스 쐈아!!! 쐈아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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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쐈아!!! 쐈아!! 이제 외부장에서 어디에다 가고 수장되는 곳에다 kimono forest 그 사실은 이렇게 ласт놈이들 마늘이 넓은 일uminación 한 아침 놈이들 놈이들 김홍 여기 이런 이 김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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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기모노를 뽑고 그.. 리버척에서 적용할까 해요? 예스! 고! 그 사실 오늘이 잔마가 끝난 날이라 드디어! 진짜 날씨가 더워요! 응전 도와줘서 그리고 그냥 기머도 계속 입는 것도 너무 불편하긴 하고 너무 덥고 근데 예뻐! 네! 그래서 더 예뻐 싶긴 한데 근데 이제 보셔야지! 너무 더 única! 너무 미안해! 진짜 많이 났어! 시이! TRANSFORMACION! 편한 옷! 예스! 엄청 편해, 우리 옷! 갑시다!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어요! 여기가 사람을 구입하고 그리고 여기가 행복해! 블루베리 요구르트! 블루베리 요구르트! 음! 맛있겠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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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ikum! 네! 나의 치즙과 치즈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! 이제 마지막으로 요가사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요가사에 앉아야가 여기가 먹기 때문에 우리의 요가사에 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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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